앞으로 푸바오와 함께하게 될 중국 사육사에 대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중국 사육사 쟁외는 자이언트 판다 15년차의 베테랑 사육사입니다. 쟁외는 사육사의 경우 판다들이 젖먹이 때부터 키우는 걸 자주 해왔던 사육사이시기에 그 어떤 사육사보다도 판다에 대한 세심함이 가장 돋보이는 사육사이십니다. 주변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아기 판다가 아플 때마다 잠 한숨도 안 자고 아기 판다를 돌볼 만큼 판다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. 더군다나 쟁외 사육사의 경우 항상 부지런하고 다른 사육사들에게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분면성실한 사육사이시라고 하네요. 쟁외 사육사님 같은 좋은 분이 우리 푸바오 사육사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. 이번엔 쟁외 사육사님이 상하이 아이즈라는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더군다나 쟁외 사육사님 같은 좋은 분야입니다.